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분이 한 분 말씀하신 내용을 보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전문가 분은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는데 하반기부터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결국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미 연준은 공식적으로 연내에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천명하지만 한 전문가가 보기에 3분기부터 미국의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네요. 이 보시게 되면 이 항상제 언론들은 극단적인 그런 기사를 써야 사람들이 솔깃하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도 어떤 상황이길래 미국 정시 비관론 20년 만에 최악 수준에 근접했는가? 이런 게 딱 하니까 최악이라는 단어에 사람들은 본래 좋은 소식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죠. 나쁜 소식에 더 귀가 솔깃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속성도 20년 만에 최악 수준 근접 이렇게 해야 기사를 보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은 전문가들은 자주 이렇게 극단적인 견해를 피력하지만 최악 이렇게 하면 최악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않고 좀 나쁜 수준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부드러운 그런 불황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방현철 박사가 많은 전문가를 불러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보면 어떻든 앞으로 6개월 동안 미국의 유명한 펀드매니저들은 6개월 동안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대한 주식시장이죠. 강세의 강세 입장을 가진다고 답한 펀드매니저들은 19.2% 이것은 과거의 37.5%의 절반 정도고 향후 6개월 동안 금융시장의 약세론 약세 베어마켓이라고 그렇게 하죠. 약세론에 뱉팅한 사람들이 48.4% 평균이 31% 중립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펀드매니저를 약 32%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 정권시장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나 사업가들은 기본적으로 6개월 1년 3년 5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가설인 거죠. 인상적이었던 것은 작년에 방송할 때 한 사업체의 여사장님이 확실하게 불황이 깊어질 때니까 현금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건 완전히 현장에서 감을 갖고 이번 불황이 만만치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장님 말씀도 공병호 tv를 통해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다 가설인 거죠. 앞으로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19.2% 앞으로 좋아질 거다 19.2% 앞으로 나빠질 거다 48.4% 뭐 잘 모르겠다 31%인 거죠. 여기에 따라서 자기가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개인 투자 심리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이제 돈을 대는 손을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악화되고 있다. 결국 이제 가설 게임을 하는 거죠. 어떠면 공병호 tv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국의 미래 중국의 미래 이런 것도 다 여러분 보면 가설인 거죠. 가설. 검증되지 않는 가설이기 때문에 그 가설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2023년도 2월 22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붉은 게 약세장을 예상하는 그런 비중이 계속 올라갑니다. 38.6%부터 시작해 가지고 3월 15일 날 48.4%까지 약세 시장이 그렇게 재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식을 팔고 현금을 챙기겠죠. 그다음에 불리시 이거는 시장이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답한 사람은 2023년 또 2월 20일 날 22.6% 19.2%만큼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항상 가설과의 게임이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정시라든지 이런 상황을 가끔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도 이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투자하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다루는 그런 전문가들 가운데서도 대학에 계시는 경제학과 교수님들이나 경영학과 교수님들에 비해 가지고 정권시장이라든지 투자신탁회사라든지 이런 데 에코노미스트들이 훨씬 더 그런 문제를 피부로 와닿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하나의 가설 금리를 이제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베스트 에코노미스트로 이렇게 선택된 분의 글이 나와 있네요. 이 분의 글이 이런 제목들에 낚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올해는 미국 정시 기대를 무조건 접어야 되고 부자들은 여기에 투자한다. 어쨌든 신문사에 편집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을 잘 낚기 좋게끔 제목을 참 잘 뽑습니다. 이런 제목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해 미국 정시를 왜 기대를 접어야 됩니까 돈을 벌게 해 주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또 돈을 잃게 하는 종목도 있을 거니까 이런 예단을 할 필요가 없고 또 본인 자신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강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업계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뽑히는 에코노미스트 하근형 씨가 하는 이야기를 핵심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는 것도 좋은 가설을 한번 들어본다는 차원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핵심은 여기 나와 있네요. 하근형 베스트 에코노미스트는 올해 연말쯤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이야기는 연말에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해진다는 이야기죠. 그게 동전의 양면이죠. 경기 침체가 심해지기 때문에 미 연준이 올 하반기에는 금리 동결을 넘어가지고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설입니다. 하근형 에코노미스트에요. 다시는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합니다. 올해 3분기쯤에 미국 경기에 충격이 오고 불황이 이제 본격화된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 4분기. 여러분 4분기라는 것은 10월 11월 12월이죠. 4분기가 되면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해서 2%대의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미 연준의 정책 목표가 하근형 에코노미스트가 여러분 예상한 것은 올해 10월부터 아마 무난하게 달성될 것이다. 그때 되면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올해 하반기에 올 안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고 이렇게 천명하지만 결국은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내다보는 겁니다. 가슬입니다. 하근형. 이런 근거를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구간별로 초과저축의 소진 시점을 따져보니까 애널리스트는 다 숫자로 가지고 분석하겠죠. 최하위층은 올해 1분기에 초과 여러분들 저축이 소진이 되고 최상위계층도 올해 2분기에 해소가 되고 최하위층과 최상위층을 제외한 중간층이 갖고 있는 여분의 저축이 좀 남아있더라도 전체 절반인 최상위하고 최하위층 계층에서 초과저축이 소진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불안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7, 8, 9월이죠. 7, 8, 9월. 이에 따라서 2분기에 3분기 사이에 미국의 고용시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정권에 아마 계신 모양입니다. 저는 이런 당기에 대한 전망은 가장 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결국 정권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나 에코노미스트들일 것이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금리 인하가 되면 대다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 돈이 풀릴 것이고 그래서 그 돈들 중에 상당 부분이 주식시장에 유입이 돼 가지고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줍니다. 역사적으로 금리가 인하하는 구간에서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관점이 많았고 때문에 금리를 인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주식과 같은 그런 리스크에 대비하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겁을 막 주는 사람들 보면 늘 현금을 갖고 있으란 이야기인데 뭐 현금을 항상 갖고 하면 현금은 뭐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신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다는 한 베스트 에코노미스트의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참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여러 분야에서 에코노미스트들이 경기를 어떻게 보는가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최고 갖고 있는 생각하고 비교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케베이님께서 쉽게 돈 버는 것을 알려주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겠는데 근로소득도 중요하지만 투자소득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세대들은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못 배우고 자란 거죠. 그래서 금융적인 아이큐 같은 것이 굉장히 낮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금융시장이 그동안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그런 자산이 부동산에 매여 있는 것도 결국은 금융 분야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투자를 늘려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용을 증가시켜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가 대부분 다 미래에 대한 좋은 가수라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를 열심히 일해서 사는 방법은 당연히 여러분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힘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